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관사 김종우입니다. 6월 4일에 치렀던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시험분들은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세계사 총평 시작합시다. 제가 늘 모의고사 보고 나면 항상 이런 장면 준비하잖아요. 뭐라고요? 토닥토닥 하세요. 한국사 보고 오셨어요? 똑같죠? 동사도 보셨어요? 똑같죠? 세계사 똑같습니다. 토닥토닥 토닥토닥 하세요. 시험보느라 이렇게 엄청 집중했잖아. 집중하느라고 연량 다 쏟아가지고 배도 고프고 힘들었잖아요. 고생하셨고 자 일단 뭐 다른 총평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요 장면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AI가 그렸어요. 신기하죠? AI가 이렇게 그려줬는데 요거를 세계사 과목이니까 제가 조금 전에 AI한테 물어봤어요. 나 지금 세계사 과목 PPT 만들고 있는데 어? 에펠탑을 배경으로 어떤 여행 가이드가 관광객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장면 좀 그려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왔더라고. 오 진짜 같죠? 근데 에펠탑이 두 개야. 아 에펠탑이 두 개야. 몰랐지? 에펠탑이 두 개예요. 물론 우리 AI가 아직 학습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이걸 적극 활용하고 싶은데 뭐 일단 뭐 보겠습니다. 웃자고요. 좀 웃으면서 시작합시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해서 고민이 해결될 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꾸준히 해나가는 것에 집중하면서 일단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으니 한번 활짝 웃으시고 AI와 함께 활짝 웃으시고 지금부터는 세계사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계사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작년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세계사가 생각보다 진짜 안 어려웠거든. 작년 수능 세계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동아시아사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편이었고요. 자 근데 이번에 문제는 작년 수능보다 조금 더 어렵게 좀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뭐가? 사료 해석이 동아시아사의 기조에 좀 따라가는 느낌이 좀 보이죠. 특히나 번호 까먹었다. 16번인가? 16번이 엄청 길잖아. 사진이랑 제시물도 길고요. 그러니까 사료가 되게 어렵게 나왔고 특히나 이미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2번 문제 틀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2번 문제 낚이는 문제 이런 거 아니 진짜 이거 당연히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왜? 뭐가 틀린 거야? 하고 정답 보고 알았죠? 낚이는 문제입니다. 낚이는 문제 이런 거 사료 해석이 그거는 어렵진 않았지만 뭔가 헷갈리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다는 거야. 해서 개념과 연표는 기본으로 이제 장착하셔야 돼요. 이건 동사랑 마찬가지입니다. 개념 연표는 기본입니다. 해서 연표적 지식을 활용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잖아. 샤률 10세라는 바로 잘해야 돼. 샤률 10세가 나왔는데 이게 샤률 10세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그리스도 독립전쟁이라는 것도 연표적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즉 개념과 연표는 기본이고 사료 해석 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 동사사 공통된 트렌드입니다. 특히나 작년 수렁 동사 같은 경우가 되게 좀 사료가 어렵게 나왔잖아요. 거기에 세계사 따라가는 중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플러스 이제 서아시아사가 네 문제로 좀 늘어났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서아시아사가 네 문제가 축제가 됐고요. 그리고 인도사가 한 문제야. 보통은 서아시아 셋 인도사 둘 보통 이렇게 나왔잖아요. 서아시아가 네 문제 인도사가 한 문제 이렇게 나왔다. 보시고 자 가장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샤르 10세가 나왔죠. 근데 이게 이 샤르 10세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안 나와. 어? 그리고 7월 7년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문에 넣어놨거든. 그래서 어려웠어요. 이게 지금 샤르 10세인지 이게 누구인지 나폴레옹 3세인지 나폴레옹 때인지 사료를 해석해야 돼요. 사료를 해서 무너졌던 부르봉 왕조를 다시 세우고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 부르봉 왕조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프랑스겠구나. 그럼 프랑스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겠지. 저 친경이 뭘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중에 샤르 10세가 정답이었어요. 다음 2번. 아니 2번 문제가 지금 50%가 틀렸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바로 사진 보자마자 알렉산드로스 딱 알렉산드리아 찍고 넘어갔다는 거야. 근데 경험해봐서 알걸? 문제를 처음 풀 때 알렉산드로스 그 얼굴에 집중하고 이거 알렉산드로스네? 읽어보니까 물리쳤대. 오 예 알렉산드로스 정답 5번인가 그랬을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찍고 넘어가서 검토하잖아? 그게 안 보여. 경험해봐서 알죠? 검토할 때 꼼꼼하게 다 읽어봐야지 읽었는데 그게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 신기하죠? 그래서 애들이 많이 틀린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낚이는 문제였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낚이는 문제. 13번 프랑스랑 독일을 가지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해서 가나 국가에서 빈칸 두 개 뚫어놓고 제국주의 열강 물어보는 거 잘 나온다구요. 늘 잘 나와요. 다음 17번 인도사의 급타항조가 나왔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지만 어쨌든 요정도 고르바초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르바초프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뭐 고르면 되는데 요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는 조금 많이 헷갈리게끔 됐고 나머지는 좀 평이했다. 전반적으로 어렵진 않았으나 지난 수능 때보다는 조금 더 사료 해석해서 시간을 조금 더 숙게 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다. 요렇게 총평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주제별로 어떤 문제가 몇 문제나 출제가 됐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문명사 한 문제 이집트 문명 나왔습니다. 그죠? 문명사는 뭐 항상 1문제 나오니까 중국사가 총 5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중국사로만 보기엔 좀 애매한 문제도 있는데 볼게 자 진나라를 물어봤고요. 주전충이 살았던 시기에서 주전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세법이 정답이었죠. 주전충이 누구냐고요? 당나라 멸망할 때 후량세웠던 사람 다음 7번 양문동 이제 뭐 금능기기구 나왔고 영국과 청나라를 물어봤어요. 물론 처음에 무슨 본초강목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를 끌어가다가 알고 보니까 영국과 청나라 뭐 이런 얘기들 아편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 이 마테오리치를 물어봤는데 아 참고로 봐봐 영국과 청나라 아편전쟁이잖아 그래서 이걸 제가 저는 중국사에 넣었습니다. 왜? 아편전쟁을 교과서에 서술하고 있는 거는 서양사 단원이야 물론 이제 서양사 단원의 제국주의 침략기 때 보는 거지만 실제로 중국사를 다룰 때 제가 아편전쟁을 설명하니까 저는 수업할 때 서양사를 다룰 때 아편전쟁을 설명 안 하죠. 중국사 할 때 아편전쟁을 다뤘서 저는 중국사에 넣습니다. 그래서 영국 서양사랑 청나라 동양사가 함께 붙어있다. 마테오리치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서양사 가볼까요? 서양사 총 8문제 출시됐습니다. 카루스도 대제 물어봤고요. 루터의 중국이에요. 루이 14세 그리고 프랑스랑 독일 그 다음에 샤르데냐 왕국 총 5개 플러스 자 소련이 나왔고요. 그리고 샤르 10세 그 다음에 고르바 철포까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해놓고 인도에서 볼까요? 서아시아사 4문제 아 많이 나왔죠. 아케메네 성주 페르시아 요거 이제 알렉산드로스는 헷갈렸던 거 요거 다음 우마이아 왕조가 나왔고요. 그리고 파르티아랑 사사 왕조 페르시아 요거 저랑 서파하신 분들 알잖아. 알사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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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죠? 그거 나잖아. 알사케스 해서 이렇게 보시고 오스만 제국에 순레이만 1세가 나왔습니다. 순레이만 1세 이렇게 해놓고 인도사 볼까요? 한 문제 출제됐죠? 굽타 왕조 굽타 왕조 뭐 에프탈도 나오고 그랬어요. 다음 일본사 한 문제 나왔습니다. 헤이안 시대가 나왔죠? 요렇게 해서 총 20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보면은 일단 문제 비중을 보면은 서아시아사가 기존보다 한 문제 정도 더 나왔다. 이렇게 보시고 인도사가 원래 두 문제 정도 나오지만 이제 한 문제로 줄었고 물론 6월달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9월달도 그렇게 나오고 순홍도 그렇게 나오겠죠? 그건 모르는 겁니다. 다만 대체로 비중이 문명사 하나 중국사 네다섯 문제 서양사 아홉 문제 여덟 문제에서 아홉 문제 또는 많긴 하면 열한 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서아시아 셋 뭐 인도사 둘 일본사 하나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만 요렇게 대체로 틀은 맞춰가는구나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학습 전략이에요. 그죠? 우리가 일단 시험은 끝났습니다. 시험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사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어디서 틀렸는가 특히나 2번 문제 틀리신 분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뭐한다? 개념과 연표 기본이라고 말씀드리죠?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입니다. 기본이야. 연도 외우는 건 기본이야. 물론 굉장히 뭔가 뭐랄까 연표를 가지고 되게 악랄하게 내는 문제를 잘 안 나와요. 그런 문제는 지양하는 트렌드니까 연표를 죽어라고 외워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다만 문제를 풀 때 연표를 내가 외우고 있다. 확신을 갖고 풀 수 있어요.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표를 알아야 푸는 문제들도 종종 섞여있기 때문에 연표는 강조합니다. 다음 수능 특강을 통해서 복습이나 문제풀이 하셔야 되겠죠? 이거 개념과 연표까지 끝났으면 수능 특강 꼭 하셔야 됩니다. 제 컬 이상 저는 개념 끝나고 연표할 때 수능 특강 같이 하라고 합니다. 우리 현장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연표할 때 수능 특강 같이 하라고 하거든. 그래서 연표가 끝나고 수능 특강 해도 되고요. 연표하면서 해도 됩니다. 그거는 본인의 실력이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는 수능 특강 풀어보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단 늦게 시작을 했거나 6편 끝나고 이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면 같이 하시는 게 좋긴 한데 수능 특강은 웬만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풀어봐야 됩니다. 다 풀어보시고 문제도 다 풀어보시고 다음 기초 문제를 좀 많이 푸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는 기초 문제 풀어도 괜찮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상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하는 그 방식 자체는 개념과 연표 때까지는 기초 문제를 연표 특강 때는 문제를 많이 풀어요. 뭐 연표랑 관련된 문제만 그렇게 풀거든. 단원별로 연표랑 관련된 문제만 풉니다. 해서 개념과 연표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기초 문제를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사료해석 능력을 함양해야 돼요. 이게 좀 그 뭐라고 할까 문제 푸는 요령이긴 한데 우리가 보통 기초 문제집을 여러분이 엄마형 문제집을 많이 사시거든. 그러면 두꺼운 문제집을 사잖아. 많이 풀어. 푸는데 맞고 맞고 틀리고 맞고 해서 틀린 문제만 보통 본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좋은데 좋은데 나중에 제가 이제 주제 특강 가서 보통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만 사료해석 능력을 함양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이게 제시문 있잖아. 밑에 1, 2, 3, 4, 5번 있죠? 이거 싹 다 가리세요. 1, 2, 3, 4, 5번은 가리고 제시문만 가지고 내가 이게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그거랑 연관된 것들을 줄줄줄줄 비엔나 소세지 끌려 나오는 것처럼 다 나열할 수 있으면 돼. 그렇게 복귀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연습하는 거잖아. 기초 문제를 푸세요. 이번 6형도 마찬가지야. 맞고 틀리고도 중요한데 이미 시험은 끝났으니까 내가 문제를 풀 때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 부분을 내가 놓쳤구나. 그거를 복귀할 줄 알아야 돼. 보면서 한 번씩 보셔야 돼. 기초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푼다고요? 풀어보세요. 풀고 나서 그거를 제시문만 가지고도 내가 파악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시면 돼. 제가 올해는 기초 강의는 이제 안 하거든요. 작년간에는 했는데 올해는 안 해서 이제 기초 문제의 풀이를 따로 하진 않지만 제가 이제 모든 시험 전부 다 기초 강의 다 찍어놨습니다. 해설 강의 찍어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는 아직 시간이 조금 있긴 하지만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여름방학 특강으로 진행하는 세계사 반가웅 반가웅 앞쪽에 모든 것 이런 강좌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6월 달에 지금 현장에서만 이제 모의고사 풀이하고 있는데 7월 중순부터 이렇게 해서 압축 특강을 하거든요. 여기에 개념, 연표, 지역, 기타 등등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4주 안에 끝납니다. 단 현장에서 하는 4주 커리를 이제 올릴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중국사랑 일본사는 미리 사전에 찍어서 업로드가 될 거예요. 해서 압축 특강의 중국사랑 일본사는 제가 스튜디오에서 따로 찍고요. 나머지 현장에서 뭐하나? 서양사, 서아시아사, 인도사 4주 만에 싹 다 끝납니다. 해서 아무것도 없는 칠판이잖아요. 저는 원래 판사할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잖아. 그치?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하나 쓰기 시작하면서 나가는 그 판사 내용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구조화시키면서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7, 8월 압축 특강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저랑 같이 계속해서 커리를 타오신 분들은 아마도 이 정도까지는 됩니다. 뭐가요? 제가 수업할 수 있어요. 지역적인 것까지는 몰라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틀이 잡혀서 수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요. 보통 그렇게 됩니다. 제가 몇 년째 경험하고 있거든. 현장에서 물어봐요. 자, 이건 뭔데? 이거 다음 뭐야? 여기서 설명해봐. 해! 아이들이 끄집어내더라고. 고정도까지 만들어 놓으면 그 뒤에 이제 지역적인 걸 살부치면서 사료해석 능력만 함양시킨다. 그러면 이제 완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6편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개념과 연표 복습하시고요. 수능 특강 안 하셨으면 하시고 기초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풀면서 그냥 맞고 틀려고 하지 말고 뭐하라고 사료해석 능력을 한 번쯤 점검해보시고 그런 뒤에 7, 8월 달에 나오는 압축 특강으로 싹 다 묶어서 한 번 총정리 한 번 해주세요. 이거 단관화시키기 되게 좋은 교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권짜리인데 이번에 이렇게 랩핑까지 할 거예요. 부교재가 같이 들어갈 건데 아무튼 보세요. 그래서 압축 특강을 한 번 추천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 합시다. 제가 이제 늘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이런 얘기해요. 이런 얘기합니다. 늘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보시는 분들이 항상 달라지니까 한 번 들어봐봐. 시험을 잘 보잖아요. 잘 봐서 공부가 안 됩니다. 못 보잖아요. 못 봐서 공부가 안 돼요. 잘 본 친구들은 왜 공부가 안 되겠니? 우선 제가 이번에 시험을 좀 부끄럽지만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지만 우선은 우선은 그냥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시험을 잘 봤어요. 며칠 뒤에 옵니다. 근데 공부가 안 돼요. 왜 안 될 것 같아? 주변에 기대치가 올라갑니다. 스스로 생각하죠. 나 이거 찍어서 맞은 건데 이게 진짜 내 실력이 맞을까? 내가 6평에서 이렇게 잘 봤으면 그건 9평에서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6평에서 이렇게 잘 봤는데 수능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진짜 내 실력이 맞을까? 의심해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됩니다. 진짜로 제 대남문에 찾아서 하는 이야기들이야. 또 공부가 시험을 잘 못 보면 선생님 지금까지 저는 겨울방학 때 뭐 했을까요? 똥방청인가요? 저는 왜 해도 해도 안 될까요? 괜히 세사했나요? 이런 얘기들 하죠. 잘 봐도 안 되고 못 봐도 안 되고 그게 여러분 지금 수험생활이야. 그러니 흔들리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늘 얘기하죠. 점수는 고정이야. 점수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 점수가 언제는 잘 본 걸로 보이고 언제는 못 본 걸로 보이고 누군가한테는 좋은 점수고 누군가한테는 좀 부족한 점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흔들리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그냥 굳건하게 서서 긍정나무 잘 키우고 있으면 돼요. 말동무가 필요하면 찾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긍정의 힘 가득 담아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응원할 테니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하게 해나가시면 돼요. 성적이 잘 나왔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 방법이 여러분께 잘 맞는 겁니다. 꾸준히 나아가세요.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돌아봐서 그동안의 나의 공부가 어떠했는지 한번 보시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면서 꾸준히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 과정의 하나로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거야. 이거 수능이 아니야. 물론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볼 땐 끄덕끄덕하지만 마음가짐을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영상 딱 끝나자마자 복잡하죠.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제가 대나무이 좀 밀리긴 했지만 열심히 답변 달아보겠습니다. 까지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을 해설 강의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메가서디 김종욱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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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